괜찮아? 괜찮아 리액션 뭐 나한테 뭐 아플 같은거 다냐? 아니 아무도 안달아 댓글 안달아 댓글 안달아 이거 봐? 보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 보기만해 어 이거 영상이네 다른거 봐야지 뭐 이런 느낌이야 아니 틀었다 아 잘못 틀었다 아니 그러면 59m 그런지 이게 왜 나한테 저거 뭔가 잘못했어 다위바위바위보 예이 이렇게 승용아 이렇게 해줘 이렇게야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승용아 만약에 난 널 2등 이상 시켜줄 수가 있어 엔들라 난 못하냐 어 난 못해 그렇게 따지면 아까 내가 야 소환 후회하게 될거야 후회 같은거 안해 그래 야 진정한 우정을 보여주마 야 우정참? 그래도 우정이야? 응 어디 한번 보자 진정한 드로를 보여주마 우정 대신에 드로우냐 뭐에요 엄마 아니 창호야 바꿨어 어 됐네 염창 닉네임이 염창 염창 염소 독화활동 미쳤어 염소 얼마다 일반 소환 독화활동 후후 이들이 정말 나츄럴 비스트를 소환하네 비스트를 소환하면 너한테도 아마 불리한 적용점이 있을거야 난 안하면 되지 난 함정 대기야 난 함정 대기야 거의 함정이야 나요 그래서 이 대기 함정 대기라고 불리는데 함정 철벽 방어대 함정 대기 함정 대기 아 분명 철벽인 철벽이다 이십턴까지만 이십턴까지는 먹일 수 있어 음 비슷하잖아 인마 어? 아 아마 아 나 한점밖에 엔드 너의 턴이다 들어가봐라 음 들어오 종석의 폐야 닌텐도 뒤에 있을땐 저렇게 폐가 내는 짓이 이렇게 된 어 7장 이상이면 이제 한턴 돌려야돼 떡떡떡 이렇게 나와 알아 들어가면 라스트 소환 어 어 의사양반 뒷면에서 써야지 실수 잠깐만 꺼자 실력 이왕이에요 음 아 대기 여기로 와야되지 미안 사이클론으로 파괴 아니 나 아니 우영 오케이 대기 말살 되야지 그게 우결입니다 에라이 에라이 파크사시 엔드 오래던 턴 내가 오래던거다 덱말살 카펜장에 세트하고 턴 수료 턴 수료 턴 오페이 두장이나 남는거 처음 봤어 에라이 의외네 정말 의외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 파큐어는 어떻게 소환할 수 있지 몰라 4,2 아 못하는거구나 3,3이냐 3,3 밖에 안돼 어떻게 소환했지 근데 몰라 몰라 어떻게 소환했지 이번꺼 영상 끊었다고 할 수는 있을까 오 한 한 효과를 발동 옷자리 발동 이건 꺼내서 내가 지겠는데 말자나 진다고 지금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렇지 니가 제일 제일 강해 이거 발동 근데 넌 무조건 2등이래 스케줄 걸었어 난 널 1등 시켜줄 수가 있어 안 시켰잖아 결국에 다음에 시켜줄게 꺼져 날 믿어 저리 꺼져 그럼 팩 옮겨라도 해줄게 꺼져 모잘도 모산하게 왜 양이도 그렇게 원하잖아 디보쇼사 양반 드루엔드 이기놨어 야 인마 승경아 그래도 날 배신할거야 개새끼야 너 때문에 일부러 이거 안썼는데 승경아 날 그래도 배신할거야 나랑 연합하자 이 새끼 설마 원터킬 승경아 나랑 연합해 지금이라도 연합해 해봤자 어차피 찬아 이게 먼저 누림이었구나 아니야 야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드루엔드 저런 나쁜놈 저놈이 나쁜놈있어 드루엔드 이기놔아 도와준다 했더니만 이번에도 연합 드루엔드에 원터킬 안 나오네 드루엔드에 이기놨다고 지금 태풍이 나왔어 오라고 생각해 태풍 암정용이 없다 너하고 상의도 없이 했잖아 총 4,900 4,800에다가 5,800에다가 6,200 6,400 응? 1,800 넘었다 1,600 1,600 안 돼? 응 OK 3,600 네 여기서 가능성 하나 있어 여기서 가능성 하나 있어 로태풍이다 야 괜찮아 넌 잘된거야 아 무효 늦었어 내가 일부러 안하는건데 안 나오게 하려고 이럴 때가 참 문제지 여기서 오래 버틸 수 있는 많은 걸 찾아야 돼 마음 상한 중이래 음 리드블루를 해도 아마 쉽게 사게 될 것 같고 딕딕 치킥 펑 음 음 이거 참 유토피아로 해도 안 될 것 같고 징 징 징 징 아 엑스칼리브로 해도 빨리해 그냥 이 렉은 못하네 한번 걸어보자 비스트로 공격 누굴 비스트로 공격? 레이드블루 볼 삼천 하지만 공격이요 엔드 오래노터 트루 아직도 마음 상했어 레벨장 비교육이다 이거들아 오케이 예아 오케이 뭐하는 짓이야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엔드 트루 어 젠장 아니 아 그건 그냥 사짜리가 아니었어 랭크사였어 레벨사관님 꺼외똥 공격 그래 공격 오케이 얘 삼천팔백이 됐어 수비약이 이천인 걸 까먹고 있었다 공격 500이나 받으실 자이언트 바이러스 오케이 아 왜왜 드디어 나는 얘를 죽일 수가 있어 다이언트 바이러스 메인 페이지 2 메인 페이지 2 7분 몇 분 차요 설마 아니라고 말해줘 아니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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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블랙 로즈 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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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턴이다 나 폐 없는 줄 알았는데 쟤? 일부러 그런건데 그래서 폐 임마 너한테도 특별히 보여줄게 분이야 못본 잔운 가멸레온 없어 없냐? 없어? 사실 이해를 할 건 생각이었는데 오차가 생겨서 내 달아 내 턴인가? 엔드다 엔병아 이 새끼가 왜 나와? 엔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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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전이야 벌써 8분 며쳐야 이야 신기하구나 아니야 3마리래 어떻게? 시비? 시비가 있어야 말이지 아니 시즈 3마리 전설 유토피아 유토피아 빅토리 레이 유토피아 썼구나 파이터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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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이 1 2 3 4 4 대말이 3,200에다가 1,600, 아니니까 4,800됨지 오케이 난 너하고 약속을 지켰어 어? 얘 3,200 오케이 난 나하고 약속을 지켰어 얘 대신했어 엔든가 그럼 일단 한 번 끊는다